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77편, 신도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국민왕 14년, 서기론은 1365년인데요 이전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를 비롯해서 국난이 닥쳤을 때 전장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용장 한 사람이 고려 조정에서 밀려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사자는 최영희였습니다 주상전하, 외구들의 횡포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그렇습니다, 대사 개경의 코앞인 교동과 강화에까지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였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운데, 그 외구들이 창능을 침범해서 세조의 초상을 훔쳐 달아났다는 말씀을 주상전하께서는 들으셨사옵니까? 들었습니다, 대사 과인은 조상을 비울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외구가 세조의 초상을 훔쳐갔다고 했는데요 이 세조는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를 읽었습니다 주상전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위급하운데 의당 외구를 물리치기 위해 노심초사에도 모자랄 재상들이 한갓죽에 교회에 나가 사냥놀이를 즐기고 있다 하니 그저 두고벌리는 아닌 듯 하옵니다 사냥놀이를 즐기는 재상이 있다니요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최영과 경천웅이 그 사람들이 옵니다 최영이라 하였습니까? 게다가 경천웅까지? 이렇게 되자 공민왕은 최영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경은 동사강 도지휘사가 아닌가 헌데 어찌하여 외적이 창릉에 들어와서 태왕의 초상을 가져가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나라 사정이 이처럼 위급한데도 군사를 거느리고 한가로이 사정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어찌 재상의 할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과인은 그대를 계립륜으로 좌천할 것이니 속히 임지로 떠나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최영은 지방으로 좌천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영을 조정에서 분리시켜서 지방으로 좌천하도록 공민왕에게 요청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신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료를 보면 신돈이 최영을 밀어낸 연유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승 편조가 최영을 참소하니 공민왕이 최영을 계립륜으로 좌천하였다 편조가 이때 밀지 김난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김난이 두 처녀를 들여보내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 일로 최영이 김난을 꾸짖자 편조가 최영을 미워하였는데 마침 최영이 교회로 나가서 사냥을 하자 편조가 드디어 최영을 참소하였던 것이다 사서에서는 편조 즉 신돈이 최영을 내친 것이 여자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고려사 등의 사서에서는 신돈이 한 일을 부정적으로 기술할 때면 늘 여자 문제를 끼워넣고 있으며 신돈이 불교 승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이러한 사서의 기록들을 좀 더 신중하게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승려가 정치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신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언제나 신돈이 승려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학자들의 승려에 대한 불신, 거부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고려 말의 개혁의 흐름 속에서 이 신돈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 하는 점에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이 공민왕이 개혁을 위해서 신돈을 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그렇다면 신돈은 왜 공민왕에 의해서 등용되자마자 하필 최영을 조정 권력에서 밀쳐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최영은 사리사욕을 탐한 부패한 인물이 아니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가훈으로 삼고 있던 아주 청렴한 무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당시에 최고의 어떤 권력 기반이 최영이었는데 신돈은 거꾸로 최영을 내척 정도로 권력을 잘 갖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공민왕과 신돈이 의득한 것은 1차적으로 무장세력의 축출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돈을 중심으로 한 권력 또는 인사개편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돈의 등용을 통해서 기존 전치세력을 억누르고 또 신돈을 앞세웠지만 국왕 중심의 정국우도를 공민왕은 의도했다 공민왕과 신돈이 개혁을 단행해 나가자면 당시 고려조정에서 무장세력의 상징이었던 최영을 그대로 두고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영이 개혁 대상의 인물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실상 최영은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좌천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청렴한 최영이 정치세력 측면에서 어떤 세력을 두둔하는가 하는 문제 이 개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세력의 문제고 하나의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영은 이후에 지방관으로 좌천된 이후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 신돈과 최영의 이런 관계를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신돈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신돈이 죽은 다음에 최영이 복권이 돼서 관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고려조정에 최영을 그대로 두고는 공민왕과 신돈이 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영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것은 신돈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자마자 지방으로 쫓겨났던 최영이 복귀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셈이죠 공민왕 14년 4월부터 9월까지에 해당하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는 이 인사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새로 등용되기도 하고 또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며 혹은 보직이 바뀌기도 하고 또는 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기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일단 신돈을 잃었듯 고려의 정치를 망친 요승으로 규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고려사를 집필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시각이 이렇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서의 횡관을 분별해 나가야 하겠죠 김보와 이춘부를 도 첨이찬성사로, 인군보 김난파키를 밀직부사로, 탁광무를 내서사인으로, 허소유를 감찰장령으로 임명하고 이인복을 홍안부원군으로, 조이고를 동천군으로, 홍사범을 남양군으로, 최맹손을 철원군으로 봉하였으며 찬성사 최영을 계리민으로 좌천하였다 강중서를 본영군으로 봉하고 김군정을 좌대원으로, 김정과 왕복명을 우부대원과 좌부대원으로 임명하였다 경진일의 찬성사 이구수를 회원으로, 평리 양백인을 춘주로, 판밀직사사 박춘을 광양으로, 예성군 성문성을 장함으로, 환자인 진원 부원군 김수만을 이천으로, 부원군 인형을 옥주로 귀양보내고 모두 그 가산을 몰수하였다 그리고 유탁과 이인임에게 도당에서 일반 사물을 장악하게 하고, 김난과 임군보에게 궁중에서 일반 사물을 장악하게 하였다 왕중기와 원송수를 파면하였으며, 양천군 허유를 청주로, 전 전공판사 변광수를 삼척으로, 판사 홍인계를 순흥으로, 첨입형리 김규를 금주로, 춘성군 박희를 춘주로 귀양보내고, 전리판사 허선은 형장을 쳐서 귀양보냈다 이구수, 양백익, 성문성, 박춘의 3품 이상의 벼슬을 삭탈하고, 김수만은 제명하였으며, 동시에 그 전미는 몰수하였다 권적을 첨입찬성사로, 목인길과 김송명을 첨입형리로, 지용수를 지도첨입로, 김원명을 삼사좌사로, 김유를 동지밀직사사로, 안원순과 김한규를 밀직부사로, 성대용을 우대원으로 왕복명과 권중화를 각각 우부대원과 좌부대원으로, 한홍도를 감찰지평으로 임명하고, 김광조를 동산군으로, 박원을 예성군으로 봉하였으며 자, 길죠? 여기에서 소개한 몇 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사와 징벌이 단행되는데요 우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권자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벌을 받아서 내쳐졌는지부터 살펴보죠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은이 결국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거는 사실 공민왕이 의도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내치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민왕이 전반기에 공신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많이 등용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내쳐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통 귀족세력, 남아있는 가문의 귀족세력들의 일부를 숙청하는 작업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론 맨 처음 한 일이긴 하지만 체형과 같은 무신세력들 중에 일부를 내치는 작업을 해서 신돈이 자기 마음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이 시기 공민왕과 신돈에 의해서 중용된 인물들 중에서 3사 좌사에 임명된 김원명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김원명은 신돈을 처음으로 공민왕에게 선보이고 천거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인척관계로 보면 왕실하고도 연계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공민왕에게 신돈을 추천했던 사람이고 이 김원명이 3사 좌사라는 직책에 임명이 됩니다 이 3사는 고려의 어떤 국가의 중앙재정을 총괄하는 데이고 그 3사 좌사라는 직책은 국가의 어떤 살림살이를 쥐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돈을 추천했던 사람 그래서 신돈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치에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자기를 후원해주기도 해야 되고 또 결국은 정치를 할 때도 정치에 필요한 돈을 장악하는 사람 김원명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 그런데 공민왕이 신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인사와 징벌이 단행되자 대신들 중에는 아예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서령군 유숙이 그 경우였는데요 부르셨사옵니까 주상 전하 신류숙이옵니다 헌데 어찌 그리 맥이 빠진 모습인가 과인은 경이 두고두고 과인의 고갱지신이 돼지기를 바랐거늘 근래대로 몸이 어찌 그리 노쇄졌는가 속에 감추고 있는 뜻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라 여기에서 고갱지신이란 임금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화를 읽었습니다 신의 바람을 아려면 주상 전하께서 간압해 주시겠사옵니까 간압하고 말고 그리 하겠으니 어디 말해보라 황송하온아 신은 이제 벼슬길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얘기로군 정녕 낙향하는 것이 소망하는 바라면 더 붙잡을 수 없지 알겠으니 그리 알고 물러가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자 류숙이라는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겠다는 뜻을 왕이 받아들여 준 것을 이토록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서에 올라있는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류숙은 왕이 의심과 시기가 많아서 공신 중에 목숨을 보존한 자가 적음을 보고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가 이미 한도에 차서 장차 화가 닥칠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차례 관직에서 물러가기를 원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 신돈이 대궐 안에 드나들게 되어서 류숙이 그를 견제하였는데 신돈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신들을 중상하고 포악한 기세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 신돈이 여러 차례 류숙을 불렀으나 류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돈이 나쁜 감정을 품고 참소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르러 왕이 물러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 무사하게 귀양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졌겠죠 자 그런가 하면 임군보나 김보처럼 최영 등에 대한 징벌이 부당하다면서 항의를 하는 관리들도 있었지만 공민왕과 신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서기 1365년 12월 공민왕은 신돈에게 아주 긴 공신호칭을 부여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과인은 신돈에게 수정 이순 논도 섬리보세 공신 벽상 사만 삼중 대광 영도 첨이사 사사 반감찰 사사 추성 부원군 제조 승록 사사 겸 반서원 관사를 제수하노라 자 도대체 이 길고도 복잡한 호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김인호 교수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보시죠 앞에 나오는 수정 이순으로부터 시작되는 보세 공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거는 대개가 조선시대 영의정한테 어울리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특히 거기에 논도 도를 논한다든가 섬리 이치를 갖다가 좀 더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보세할 수 있는 그런 공신이다라고 하는 건 공신 중에 최고의 지위를 부여한 거고요 그 뒤를 받쳐주는 게 벽상사만의 삼중대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를 주는 내용으로 뒷받침되고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 영도 첨의사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정부의 최고 책임을 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게 되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인물에게 부여되는 무슨 무슨 공신이라는 공신호를 덜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공신호칭의 글자 수가 몇 글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김순자 교수의 설명입니다 공신호칭을 보면 수정 이순 논도 섬리 보세 공신 이렇게 열자 이름을 줍니다 고려시대 때 공신의 호칭은 앞에 두 글자로 무슨 무슨 공신 혹은 네 글자로 무슨 무슨 공신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길수록 대단한 공신호칭입니다 그래서 신돈에게 이때 처음으로 주는 공신 실제로 신돈은 이때 무슨 공을 세우기 전인데 열자, 십자 공신호를 줍니다 이거는 고려사 전체를 통해서도 십자 공신이나 십이자 공신을 받은 사례는 구강까지 포함해도 그저 두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섭리하고 이 세상을 보호하는 공신이다라는 아주 긴 예우 내지는 명예에 대한 호칭을 주고 공신호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자코일 텐데요 공을 세우기는커녕 승려로 입산해 있다가 처음으로 관직에 등용된 사람에게 무려 열 글자나 되는 공신호칭을 줬으니까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하겠죠 맨 앞에 공신호는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호칭은 구체적인 관직을 나타냅니다 먼저 영도첨의사사라는 직책이 임명하는데 이 도첨의사는 이 당시 고려의 최고관부입니다 거기에 영자, 거느릴 영자가 붙으면 최고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찰사가 나오는데 판감찰사사 감찰사는 관리들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총감독하는 관청인데 그것을 총책임지는 판사직에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승록사사에 대해서 죄조의 직책을 줍니다 이 승록사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승정, 승려들에 관한 누구를 주지로 임명을 하고 누구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하는 그것을 총책임지는 게 죄조 교슬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돈에게 부여된 관직 명칭이 판서운관사인데요 이 서운관은 천문을 관측하는 기관인데 신돈이 천문현상을 보고서 하늘의 뜻을 해석하는 서운관의 판사직을 맡은 셈이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천문에 나타난다고 믿었으니까 천문관 측은 구강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죠 정리하자면 신돈은 승려들에 관한 것 천문에 관한 것, 관직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총책임자의 권한을 한 몸에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공민왕이 왜 하필이면 초야에 있던 신돈이라는 승려를 파격적으로 등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삼았는지를 살펴보죠 왕이 되기 전부터 어떤 고려사회를 좀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써야 돼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 개혁이라고 하는데 공민왕이 이때 왕위에 오른 지 한 15년 정도 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5년 기간 동안 공민왕이 많은 정치적인 개혁을 시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등용해서도 해보고 저런 사람을 등용해서도 해보고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그럴 때마다 공민왕이 결국은 개혁을 하는 것이 인사일 텐데 그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국왕으로서의 통치 경험을 분석하고 반성한 결과로서 신돈 카드가 등장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민왕 14년 12월조의 고려사 저력 기사를 보면 신돈을 등용하게 된 공민왕의 의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민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오랫동안 재상들 가운데서 뜻이 맞지 않은 이들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른바 세신 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뻗어서 서로 허물을 가려 숨겨주기 바쁘니 이들을 가까이 두고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초야의 신진들 그들은 실제의 감정은 감추고 일부러 겉으로 꾸며서 명망을 취하는 자들이지 그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면 스스로 문벌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대족들과 인척을 맺어 처음의 의지를 다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다면 미래의 관리라 할 수 있는 유생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대체로 유약해서 강직한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문생, 좌주, 동년의 칭호가 있어서 당을 만들고 사정을 따르게 되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민왕은 고려시대의 관리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신 대족이라는 권세가들은 모두 혼인관계니 스승과 제자관계니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국왕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다는 자기네들끼리의 이해를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들을 믿을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새로 관리로 등용된 신진 인사들의 경우 초기에는 권세가들의 행태를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속마음은 자기들이 권세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부끄럽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 권세가 가문에 연을 대어 가지고 혼인을 좀 해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으니 이들 역시 믿지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예비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유생들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단히 유약해서 강직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어차피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과거에서 자신을 뽑아주는 사람 즉 좌주를 아버지처럼 모시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돼 있어서 유생들은 국왕보다도 좌주에게 충성하고 그 좌주 밑에서 과거에 함께 급제했던 문생들끼리 파당을 짓는 형편이니 이 역시 믿지 못하겠다 실제로 공민왕의 의도이고 공민왕의 말이라고 이거는 보통 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견고하게 얽혀있는 세신대족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언급되는 초야신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들 모두가 공민왕의 왕권을 다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구귀족들인 셈이죠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봤는데 결국 본인에게는 별로 득이 되지 않고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이야기 자체는 자기가 직위한 이유로 사실은 여러 세력들을 돌아가면서 썼습니다 초반기에는 정통관료 출신들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무잔 세력도 써봤고 해봤는데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대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는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개혁은 해야겠는데 관료 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기존의 관료들 중에서 개혁을 지휘할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러한 고민 끝에 불교도로서 욕심이 없고 당파도 없는 승려 출신의 신돈을 정치 파트너로 삼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민왕이 신돈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문투를 감안하고 해당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죠 왕이 신돈에게 중의 행실을 벌이고 세상일을 구제하기를 청하니 신돈이 겉으로는 탐탁치 않은 채 하였다 대사 불도로서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내키지 않겠으나 과인의 청을 받아들여서 중생구제에 나서주시지요 황송하오나 소승이 한 가지 다짐을 받고자 하옵니다 말씀하세요 대사가 원한다면 내 무슨 다짐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일찍이 듣자옵건데 조상 전하와 대신들이 참소와 이간지라는 말을 많이 믿는다고 하오니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만 세상에 복과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이라면 과인도 바라는 바이오 아예 맹세하는 글을 대사께 써줄 것이오 공민왕은 순수 맹세하는 글을 써서 왕사인 신돈에게 건네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공민왕은 신돈과 자신이 공동 운명체임을 천명함으로써 신돈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셈이죠 물론 신돈이 국정에 참여해서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고려사 기록자들의 서술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신돈이 국정에 참여하여 권세를 잡은 지 30일 만에 명망에 있는 자들을 파면시켜 내쫓고 재산과 대간의 임명이 모두 그의 입에서 결정되었다 신돈은 그때까지 대궐 안에서 머물다가 이때 이르러서야 궐을 나와 기현의 집에서 우거하게 되었는데 백관이 그 집으로 가서 정사를 의논하였다 처음에 기현의 후처가 과부로 있을 때 신돈이 중의 신분으로 간통을 하였는데 그 뒤에 기현에게 시집 왔다 신돈이 귀한 사람이 되자 기현이 그의 아내에게 신돈의 식사를 맡도록 하였다 신돈은 탐욕과 음탕이 날로 심해져서 뇌물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신돈은 집에 있을 때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음악과 여색을 마음대로 즐겼으나 왕을 만날 때에는 고생한 얘기를 하며 채소와 과일을 먹고 차를 마셨다 글쎄요 이 신돈의 비행과 이중성을 비판한 듯 보입니다만 다소 자기적인 서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오랜만에 국경 너머 중국 대륙 쪽으로 시선을 옮겨 볼까요 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황태자가 반란을 평정하고 개선한 것을 축하하였다 여기에서 황태자란 원나라 순재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읽었는데요 고려 출신 기황후의 소생이죠 공민왕이 보낸 전문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하죠 용의 깃발 휘날리는 곳에 황제의 위험이 덜쳤고 개선가 드높으니 모두 다 환희에 넘치도다 당신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출정해 무훈을 세웠으니 이는 본때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안정케 하였다 요망한 반적은 소단에 든 고기와 같은지라 진작 항복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고 난적의 우두머리는 도관에 든 쥐라 반역을 도모한 자는 반드시 처단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따위들이 날뛰들 무엇이 걱정이랴 이것은 당신의 영특한 계획이 위로 황제의 마음에 부합되어 하는 일마다 실수가 없었으며 신명에게 묻고 여러 사람과 합력하였으므로 두 마음 가진 자가 없게 되었으니 당신은 자식으로서의 효자가 되며 신하로서의 충신이 된다 그리하여 나가서는 나라의 앞길에 닥쳤던 곤란을 해결하고 들어와서는 천자의 얼굴에 기쁨이 돌게 하였으니 당신의 명성은 널리 사방에 퍼졌고 네 다소 과장되게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진압했다는 반란은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동안 원나라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대목은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를 저술한 강원대 윤은숙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토곤태무르는 원나라의 순재로서 기황후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1465년을 전후로 한 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황제 토곤태무르와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대결하고 있는 구도 양상이었고요 이런 양상 속에 기황후가 토곤태무르에게 양의를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황제 토곤태무르와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각각 세력 확장을 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황제파에는 볼로르태무르가 가담을 하게 되고 황태자파에는 쿠케템무르가 가담을 하면서 세력 확장을 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볼로르태무르하고 쿠케템무르의 어떤 개인적인 원안 관계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1365년에 볼로르태무르가 황태자파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궁정에 난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 와서 기황후를 유폐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때 아유시리다라는 블로드태무르를 피해서 쿠케템무르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잠시 동안 블로드태무르와 토곤테무르가 연합하는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토곤테무르는 이 블로드태무르를 좌승상에 임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을 넘겨주게 되는데 바로 이 블로드태무르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시점이 패위했던 공인왕에게 보기를 통보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이어서 쿠케템무르와 연합을 한 아유시리다라가 공격을 감행해서 궁정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게 되자 토곤테무르가 블로드태무르의 주사를 명령하게 되고 궁정에 들어온 아유시리다라파가 궁정을 장악하면서 실권이 황제인 토곤테무르에서 아유시리다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고려에서 공인왕이 축하한다는 전문을 보냈던 것이 아유시리다라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직후가 된다 자 이제 원나라 황실의 실권이 자신의 아들인 아유시리다라에게 넘어오게 됐으니 기황후의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겠죠 그런데 기철을 비롯해서 고려에 있던 기황후의 일족을 죽였던 장본인이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공민왕으로서는 기황후의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실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공민왕이 아유시리다라에게 다소 아부하는 듯한 전문을 보낸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대는 기황후가 볼로르테무르에 의해서 유폐가 되어졌지만 아유시리다라가 궁정에 다시 돌아와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기황후의 세력은 더 강성해지게 되는 상황이게 되고 고려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황후의 입장은 아유시리다라에게 계속해서 공민왕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어떤 개인적인 원안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에 국제정세상 공민왕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원액의 어떤 유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과 요구에 대해서 아유시리다라가 묵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상도로 북상하고 나서도 기황후가 아유시리다라에게 공민왕 제거를 요청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아유시리다라가 필요성의 문제에서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왕 15년 4월 응양군 김원명이 시의 북쪽 거리에 도랑 파는 공사를 하였다 김원명은 도랑을 파면서 공공연이 이렇게 말했다 도랑을 왜 파느냐고 장차 조정을 눌러버리려 파는 것이야 알겠느냐 이 김원명은 신돈을 공민왕에게 처음 소개해준 장본인으로 그 대가로 삼사좌사의 벼슬을 얻은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원명은 때아니게 왜 시내에 도랑을 파는 공사를 했을까요? 아니 왜 저기다가 도랑을 파는 거지? 아이고 못 들었어? 저기 도랑 파는 공사 감독하는 저 사람이 신돈의 오른팔 김원명이래 아니 그런데 왜 저희가 도랑을 파느냐고 아이고 참 조정을 눌러버리겠다고 파는 거라잖아 조정을 눌러버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조정을 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문신들을 눌러서 억압하겠다는 거지 문신을 억압하는 것하고 도랑 파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점쟁이가 그랬대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도랑을 파면 무관이 성해지고 문관이 쇅해진다고 김원명이 정말로 점쟁이의 그러한 점괴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서에는 이 문제를 두고 사관의 평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신 윤소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정말련의 정중부가 조신을 다 죽이면서 비로소 문신을 가리켜 조정이라 하였다 이때로부터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여 조정의 법이 허물어지고 지금까지 조정에 글 읽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김원명이 변변치 못한 요사스런 술수로서 눌러버리려고 하였다 소인지 군자를 해치고자 하여 그 음엄하고 간사한 꾀를 함부로 부리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그건 그렇고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해서 개혁정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좁혀서 말하자면 신돈을 논하는 글이 공민왕에게 올라온 것이죠 글을 올린 당사자는 좌사의 정추와 우정은 이존우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임금에게 바른 언론을 간하는 인물을 띈 간관이었습니다 정추와 이존우오는 모두 간관의 직위에 있고요 간관의 입장에서 글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존우오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등과 같이 가까운 관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진사대부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리학을 익혔을 것이고요 정추의 경우는 이존우오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정추가 상소를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은 사실 기피를 하는데 여기 친척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존우오의 경우는 당시 나이가 25세였는데 눈매가 아주 매우 날카롭다고 알려져 있던 인물인데 이건 철저하게 성리학적 입장에서 불교 승려가 정치 참여하는 것을 비판하고 동시에 의뢰 부분에서도 국왕과 같은 비중을 둘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추와 이존우오가 신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써서 국민항에게 올렸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신등이 3가 보호권대 지난 3월 13일에 대골 안에서 문수회를 베풀 때 신돈이 재심반열에 서지 않고 감히 전하와 나란히 앉아 그 간격이 두서너 자도 되지 않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민심이 흉흉하옵니다 본시 예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는 것이온데 진실로 예가 없으면 무엇으로 왕과 신하의 기준을 삼으며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기준을 삼겠사옵니까 신돈은 전하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국정을 제 맘대로 하고 왕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사옵니다 신돈은 영도 첨입 한 감찰을 임명하시던 날 법으로는 마땅히 조복을 입고 나가 사은하여야 할 것이온데 반달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으며 나중에 백월뜰에 나가서도 무릎을 조금도 급히지 않았고 항상 말을 타고서 홍문을 드나들며 전하와 호상에 나란히 기대는가 하면 집에 있을 때에는 재상이 뜰 아래서 전을 하면 앉아서 절을 받고 있으니 무인 집껏 귀에 최항이나 김인준 등이라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사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신돈이 의전상 신하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국왕의 지위에 버금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추등의 상소문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강해져서 심지어는 공민왕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공민왕이 신돈에게 전권을 위임을 하고 신돈이 국왕을 대신해서 국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유학자들, 유학자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군군, 신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신도는 분명히 신하의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분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공민왕이 굳이 개인적으로 존경을 한다면 이렇게 정치에, 속세인으로서 정치에 참여시키지 말고 머리 깎아가지고 중으로 놔두고 받들어라 고려시대에는 이제 왕이 스승되는 스님들을 왕사라고 해서 왕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소의문에서는 또한 임금의 고유 권한인 포상과 형벌을 신돈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금이라야 상을 줄 수 있고 임금이라야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온데 신도는 신하이면서도 상을 주고 형벌을 내린다면 이것은 신하이면서 임금의 권한을 참남하게 사용하는 것이니 이는 나라에 부왕이 있는 격이옵니다 송나라의 삼어강이 말하기를 기강이 서지 않으면 간웅이 야심을 내게 된다고 했으니 예를 엄하게 하고 관습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관리나 백성들이 잘하거나 잘못했을 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권한은 이거는 국왕만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고 누구에게 이걸 양려해서도 안 되고 누구로부터 침해받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돈이 이것을 대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드는 것이 신돈에 대한 대우나 그 다음 신돈에게 여러 가지 공신호칭을 준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예를 들면 신돈은 이때 고려 정치계에 막 등장한 사람인데 공민왕이 공신호칭을 줄 때 도를 논하고 세상을 섭리한다 이러한 되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줬죠 그러니까 그것도 부당하다 상소문은 그 끝맺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등은 직책이 간원이온데 애석하게도 전하께서 재상을 잘못 써서 장차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세의 비난을 받을 것이기에 책임을 면하고자 잠적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삼가 재결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소문을 받은 공민왕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드디어 정추와 이존어가 편전으로 불려옵니다 사실 이 상소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스물다섯 살의 이존어였습니다 처음에 이존어가 상소문을 초하여 문화성에 나가 소매 속에서 글을 꺼내 보이면서 여러 난관들께서도 신논에 대한 생각이 저와 같을 것이니 부디 이 초안에 연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으나 난관들은 누구 하나 선뜻 연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존어는 정추와 인척관계였으므로 할 수 없이 청추를 찾아갔다 형님께서는 마땅히 저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내 이름을 빼고 올린다면 매우 섭섭할 뻔했네 이렇게 해서 왕에게 소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존우라는 이 젊은 관관은 성품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존어가 편전에 들어왔을 때 신돈이 중국식 걸상인 호상에 공민왕과 마주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모습을 본 이존어가 추상같이 호통을 칩니다 늙은 중이 주상 전하와 나란히 앉아 있다니 어찌 이처럼 무례할 수 있단 말이냐 썩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신돈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 호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공민왕이 가만있지 않았겠지요 여봐라 정추와 이존우를 당장 하옥시켜라 그리고 찬성사 이춘부와 밀직부사 김란 정서밀직 이색, 동지밀직 김달상은 정추와 이존우를 국문하도록 하라 나는 이존우 저자의 성난 눈이 두렵구나 공민왕이 이존우의 눈이 두렵다고 했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서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하기 전에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진 관료들이 유약하다고 했는데요 25살의 이존우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기왕에 신돈에게 개혁을 지휘하도록 하더라도 군신 간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면서 심을 실어줘도 됐을 텐데 어째서 다른 신뢰들의 반대를 무릅써가면서 왕권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했을까요 그리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가난한 일은 간관의 고유 업무일지인데 어째서 신돈을 비판한 정추와 이존우를 무리하게 처벌을 하려 들었을까요 사실은 정치에 어떠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마 신돈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간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리들도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고 반발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에게 전권을 위임을 하고 신임을 하는 상황에서 한 번 물러서면 이제 신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정치가 더 안 될 것이니까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과도하게 신돈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드디어 신돈의 또 다른 측근인 이춘부가 정추와 이존우를 신문합니다 정추에게 묻겠다 늘 깨워서 소를 올리도록 한 자가 누구냐 나는 부친의 대를 이어서 간대부가 되어 나라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주상께서 잘못된 사람에게 정사를 위임하셔서 사직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분개하는 것을 보고 헌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어찌 잠자코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어찌 남이 꾀기를 기다려서 소를 올리겠느냐 더구나 신돈이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서 길 가는 사람들마저 두려워서 눈짓으로 말을 주고받는 마당에 누가 나에게 극을 시키겠느냐 이번엔 이존우에게 묻겠다 너는 아직 입에서 전내가 나는 동자인데 네가 무엇을 한다고 소를 올렸겠느냐 반드시 몰래 사주한 늙은 여우가 뒤에 있을 것이니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라 나를 동자라고 하였는가 그런데 국가에서 동자가 아는 것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언관에 두었으니 감히 말을 하지 않아서 국가를 저버리겠느냐 신돈을 추종하는 무리는 이것을 기회로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한 자를 다 제거하고자 하여 명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추 등과 공모한 사람으로 끌어넣으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정추에게 와서 은밀하게 말했다 이보게 괜한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나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버티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걸세 손식에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만일에 전임정당 원송수와 전임시 중 경천웅이 시주했다고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야 신도 내 추종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엮어내지 못할 바에 당사자인 정추와 이존어를 끝내는 죽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정추와 이존어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근이라는 호로 더욱 유명한 이색이었습니다 이 이색은 정추와 이존어를 신문했던 이춘부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정추와 이존어 이 두 사람이 틀림없이 미쳤거나 망령이 났으니 진실로 죄를 줄만 합니다 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태조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이래 500년 동안 한 사람의 간관도 죽이지 않았어요 헌데 신돈 아니 영공을 논액한 일로 간관을 죽인다면 나쁜 평판이 아주 멀리 퍼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영공께 아뢰어서 그대를 죽이지 말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정추를 범출해서 동래 현령으로 내려보낼 것이며 이존우은 장사 현감으로 좌천할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지방으로 좌천이 됩니다 젊은 간관이었던 이존우은 결국 그 사건으로 불행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존우은 본관이 경주이다 어려서 어버이를 여의고 학문에 힘썼으며 성품이 강개하고 절개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와서 울분이 쌓여 병이 되었다 그 뒤 6년 만에 병이 위독해지자 좌우 사람에게 부축을 하게 한 다음 힘겹게 말했다 신돈의 세력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닌다 하였는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신돈이 죽은 다음에야 눈을 감을 것이야 그러나 이존우은 자리에 편히 눕기도 전에 죽었다 이존우가 죽은 지 4개월 만에 신돈이 죽음을 당했다 공민왕이 뒤늦게야 그 충성을 생각하여 성균태사성을 증직하였다 정추와 이존우가 귀양을 떠난 직후에 첨의 평리 목인길이 참소를 당해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그러자 임군보가 신돈에게 목인길을 편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목인길의 구명을 위해서 한마디 했던 임군보에게도 불똥이 떨어집니다 평소 신돈이 임군보에게도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임군보가 정추가 귀양 갈 때에도 그의 구명을 위해 힘썼다는 말을 듣고서 목인길을 귀양 보낼 때 임군보도 함께 귀양 보내버렸다 이 사건 영향으로 정추하고 이존우에게 호의적이었던 임군보 같은 인물들도 쫓아내게 되고요 동시에 무신이었던 목인길 같은 경우도 같이 귀양을 보내게 되는데 아마 이 사건은 신돈에게 독점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신임을 확고히 한다는 공민왕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되고요 곧 이어서 시중이었던, 그러니까 제일 수상적인 셈이죠 유타까지 병을 핑계를 해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의 영향이라는 것은 뻔한 거죠 이후로 신돈을 비판하거나 도전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돈에게 함부로 대항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소 신뢰들에게 인식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77편 신돈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실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